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겨울방학 이제 여러분 시작됐어요. 여러분 겨울방학 시작됐는데 이제 고3으로서 수학 공부를 한다니까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이 개념이 중요하니까 개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난 이미 개념을 다 했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 이제부터 난 정말 고3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개념이 중요하니까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막 또 고민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막 또 기웃기웃 기웃기웃 이런 혼란의 좀 많은 방향을 또 못 잡고 이런 애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면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태도 얘기를 하나 하려고요. 태도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뭐 이미 개념을 봤든 저는 아직 개념을 안 봐서 처음이에요. 뭐 얘기가 됐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왜 둘 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둘 다 적어도 우리가 고3 겨울이라면 너무 섣부르게 또 난 개념이 다 됐기 때문에 문제만 풀 거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나중에 지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개념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개념을 공부하는 게 맞는 걸까. 선생님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딱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의심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내가 정말 왜 이딴 걸 이따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지. 그러니까 뭔가 당의성, 필연성.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수학이 뭐 사실 문제만 잘 풀면 되지. 그러면 개념을 뭐하러 공부해?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우리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문제를 잘 푸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닦아내는 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개념을 내가 어떻게 닦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든 것들을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에요. 아니 단적으로 우리 얘기해서요. 수요를 배운대요. 아니 지수를 배운대요. 로그를 배운대요. 왜 배워야 되지? 그따위를 왜 생각해요? 이런 거죠. 내가 왜 그따위를 생각을 해요? 수능엔 지수를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서술하시오가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개념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고3으로서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육과정이 현재 수능 범위인 수학2부터 결국 이과 범죄인 기아벡터까지 그 흐름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매 단원마다 교육과정 해설소가요. 학습 목표를 설정해놓고요. 그리고 학습을 할 때 이걸 유의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그딴 건 몰라요. 이런 거지.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아마 이런 애들이 많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뭘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될지 몰라서 사실은 행설수설을 하는 거고 공부를 한 친구들조차도 이미 했는데 사실은 의식 있는 공부를 안 한 거죠. 흐름적으로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런 걸 했으며 단원 간의 어떤 연결고리는 어떻게 이어지며 그래서 사실은 심지어는 뭐 누군가가 사람이 만든 거잖아. 야 지수는 신께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무언가 필요하니까 어떤 사고를 한 거잖아.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낸 거야. 근데 이 생각을 통해서 한다는 그 생각이 수능의 직접적인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요. 수능 킬러라는 거. 수능에서 나오는 우리 궁극적인 목표인 좀 어렵다고 불리는 한 7, 8문제 있을 수 있잖아. 중킬러성부터 킬러성까지. 근데 이런 유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사고 과정의 기본적인 태도들이요. 사실은 지수를 왜 내가 배워야 되지 라는 걸 따지는 습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건너뛰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의심하고 한 번, 한 번쯤은 좀 궁금해하셔야 된다니. 그래서 그걸 자꾸 따져보는 태도들이 결국 실전 수능에서 낯선 문제의 어려움에 봉착,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여러분들이 따지는 태도를 여러분들에게 뭐야? 심어줘요. 이게 정답인 겁니다. 그래서 대도로인 개념을 좀 귀찮을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번 겨울방학대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개념이 확실해요. 그래도 해보세요. 들어보세요. 선생님 그치? 그래서 어쨌거나 선생님이 올해 개념 코드, 특히 강자들이 그런 초점 면에서 사실 전체적인 흐린면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했어요.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줬어요. 동기부여를.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무작정 외우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뭐야? 좀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입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더라도 자꾸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가져보고 궁금하면 자꾸 뭐야? 찾아보시고 이런 작업을 해봐야죠. 찾아보고 물어보시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겨울방학 동안의 어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나중에 결국 수능 당일 날 여러분들에게 그 낯선 문항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응집력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준다니까? 그걸 무시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야. 차근차근 뿌리부터 여러분들 뭐야? 탄탄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작업이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이뤄져야겠죠. 그걸 좀 체크해 주시고 혹여라도 여러분 겨울방학이 또 사실 긴 겨울방학 동안 여러분들 또 처음에 작심삼일이라고 처음에만 열심히 하고 막 이럴까봐 선생님이 또 자료실에 학습 계획표를 다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왠지 저는 혼자서는 의지력이 약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습 계획표대로 움직여 보면 될 것 같아.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집에 가서 잘 때 뭐야? 널 때려. 맴매. 스스로 때려. 스스로 때리고 밤에 잘 때 좀 반성하고 오늘 하루 난 어떻게 살았나? 아 망랑이었구나. 뭐 이런 거지. 그럼 맴매해야죠. 몽둥이 빽돌아를 해야죠. 어쨌거나 그런 어떤 성찰의 기회를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가져보면서 적어도 고3이잖아요. 네 인생에 있어서 한 1년쯤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오세요. 이제 그럴 나이예요. 그럴 때가 됐어요. 후회 없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했다면요. 사실 결과가 뭐가 됐든 정말 네 스스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결과가 안 좋아도요.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기분이 아프지 않아요. 근데 항상 모든 사람들은 결과가 안 좋으면 슬프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번 겨울방학을 시작을 해서 10개월 가량은 여러분들이 내가 적어도 수능 끝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각오로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인생에 있어서요. 그런 시기를 한 번쯤은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좀 그런 시기를 좀 가졌으면 선생님 저는 그런 시기를 나이가 60이 되면 가질 거예요. 그러면 너무 늦어요. 너무 늦습니다. 가장 적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로 다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 때마다 선생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도 도와드릴 거고 강의를 통해서 최선을 선생님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나도 그지. 수능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 문자를 받았을 때 나는 올 한 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선생님도 노력할 겁니다. 아시겠죠? 같이 노력해서 일단 겨울바부터 제발 제대로 보내보자고요. 같이 화이팅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